제가 최근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1위 되고픈 2, 3위를 위한 팩폭인데 어떤 학생이 여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들을 선생님이 있는데 댓글들이 참 재밌습니다. 제목이 팩폭이었으니까 쌤 팩폭 아프네요. 너무 뼈 때리는 그런 팩칼럼이다. 이렇게 쓴 학생들도 있었고 중간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쌤은 항상 잘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항상 잘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2, 3위들 심리 어떻게 그대로 묘사하지? 레알 무당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무당이에요. 가 아니라 제가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캐스의 제목이 이승호가 그렇게 공부를 원래부터 잘했던 건 아니다. 그거거든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안 믿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또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일본 가서 도쿄에 대해서 석사 그 다음에 박사관용까지 수료를 하고 거기서 일본어로 막 논문도 쓰고 그랬으니까 가방끈이 좀 길어요. 학교를 진짜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니까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됐죠. 잘하게 돼서 제가 예전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 1등을 했고 저희 강남에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수능도 그렇고 항상 최고로 성적을 받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못했던 이승호가 공부를 잘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나도 뭔가 이렇게 최고 정점을 찍어보겠다라는 그런 선생님 맨날 말하는 야망 야망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이상은 높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2, 3일도 그렇고 요즘 뭐 4, 5등급 학생들 중에서도 위로 올라오고 싶은 학생들도 많고요. 또 그게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그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했던 학생은 현장에서도 오고 뭐 인강도 수업을 커리큘럼을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수강평을 남겨줬는데 작년 수능 8등급이죠. 8등급이니까 아예 공부를 뭐 수학을 안 했던 학생인데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4등급 4월 모의고사 2등급까지 그러니까 8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온 그런 학생을 이제 수강평을 이제 남겨줬단 말이야. 근데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8등급이라 그러면 아예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뭐 4등급, 5등급만 돼도 아예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위로. 쫙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선생님이 뭐 이렇게 1등급 학생들을 뭐 100점 만들기 하는 것도 물론 잘하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에서는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승효라는 사람은 그 학생들의 그렇게 심리를 잘 아는가. 그게 이제 댓글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옛날 생각을 해봤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올렸을까. 일단 그 팩트를 말해주자면은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무선까지도 없었고 그 선생님 진짜 어렸을 땐 이제 전화기 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모뎀이라는 게 있었던 그 라떼는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쓰는 만큼 이제 전화비가 올라가고 집에 전화를 하면 집이 통화 중이야. 막 그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중학교 때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생겼고요. 그 다음에 PC방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고요. 그 온라인 시대가 처음으로 열린 거지. 그 선생님은 그때 그 인터넷이라는 것에 엄청 심취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온라인 게임도 그 초창기 온라인 게임 정말 그 그래픽도 하나도 없이 글자만 막 나와있는 그런 온라인 게임들도 많이 했었고 게임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맨날 게임했던 것 같아. 끝나고 막 PC방 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학원을 안 다녔어요. 학원을 뭐 내가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닌 것도 있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안 다니게 됐고 집에 이제 선생님 그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 뭐 학원을 동네에서 학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학원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뭐 하는 게 그냥 그 눈높이 수학이라고 하죠. 요즘 그 구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습지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냥 수학 문제 풀고 그냥 그 정도가 다니까 공부를 막 이렇게 누가 나를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았고 뭐 선생님 때 이제 수시모집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당연히 수시모집으로는 선생님 대학을 못 갔죠. 딱 떨어졌습니다. 뭐 쓰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소개서 쓰고 이랬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 뭐 당연히 떨어졌어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어 그 강남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자사고가 돼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인데 선생님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사고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고 출신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요즘처럼 뭐 특목고 뭐 과학과나 영재고나 그런 거를 간 것도 아니고 뭐 자사고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고 출신이에요. 근데 일반고 출신인데 시험을 수능을 잘 봐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 여러분들 아 그냥 이승현은 원래 재능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과외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아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선생님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한 건데 어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 이제 요거 이전 캐스트를 보시면은 그 TDB6 6평 대비하는 11전략해서 캐스트 올린 거 있는데 그 안 본 사람 꼭 보세요. 6평 대비 11전략이니까 보시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집중이 되는 일을 하거든. 오늘 캐스트의 주제도 그거고 사실 그거 얘기하면 이제 오늘 캐스트가 끝날 건데 집중. 이승현이가 잘하는 거는 집중인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나도 어렸을 때는 아 내가 재능이 뛰어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재능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중력인 거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진짜 해본 적이 별로 없을 테니까 집중하게 되면은 그냥 공부할 때 앉아서 뭐 몇 시간을 버티는가 순공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죠? 미 쳐라. 미안해. 선생님 아재라서 미 쳐라. 미 미가 이 그 미친놈의 그 미입니다. 유형 고양이가 있긴 하지만은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연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미쳐야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슬카하다. 그건 너무 사실 식상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을 거야. 뭐 미쳐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안 남은 열흘이라도 좀 미쳐봤으면 좋겠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이 수험생활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이라도 미쳐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활까지 시작을 하면 이제 뭐 20대의 시작 아니에요. 그쵸? 20대 벌써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길게 보면은 20대를 미쳐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 뭔가를 이제 하나를 할 때 어 그냥 거기에 그냥 확 푹 빠져가지고 빠진다라는 표현보다도 더해서 그냥 진짜 미친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현재 상태는 인강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여기를 맨날 와요. 맨날 옵니다. 이렇게 맨날 오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여기를 맨날 와가지고 맨날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수강생이거나 혹은 수강생 아니고 캐스트를 보고 오는 사람도 알 텐데 선생님 Q&A 게시판을 보면은 Q&A 게시판의 답변을 보통은 이제 그냥 조교들이 짧게 짧게 답변 달거나 아니면 뭐 질문해 주시는 그런 연구실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질문 답변을 내가 거의 다 해요. 그럼 한 달이면은 질문이 지금 이번 달 최근 한 달을 보니까 한 1600개인가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1000개 이상을 내가 답을 했어요. 1000개 이상. 그리고 선생님이 답한 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만큼씩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미쳐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쳐있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제 자다가 요새 잠을 그렇게 많이 자지 않기도 하는데 자다가 딱 눈을 뜨면은 바로 핸드폰을 켜고 메가스터디에 들어가가지고 Q&A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수강평을 읽고 뭐 새소식 선생님 댓글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답변을 달기 시작을 하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답변을 달고 있고요. Q&A 답변뿐만 아니라 뭐 수업 준비도 다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강의를 찍고 하려면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화장실 가서도 더러운 얘기란 미안하지만 변기비에 앉아서도 그걸 하고 있고 책상에 앉아서도 그걸 하고 있고 또 스튜디오까지 오는 동안에 선생님이 이제 집이 조금 멀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한 시간 정도 동안 이제 운전을 해가서 오는데 요즘 이제 또 자동차가 좀 자율주행 기능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동하면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동하면서도 보고 촬영하면서는 당연히 여기 집중하고 또 끝나고도 보고 집에 가서도 보고 그냥 계속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6개월이 그래가지고 그냥 흙 지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미친놈인 거지. 그죠?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그 집중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요. 선생님이 원래 이제 예술을 하다가 예술을 뭐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 캐스터도 얘기했지만 예술 쪽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정점을 찍었으니까 거기에 몰입을 해서 하다가 딱 이제 그만두고 강사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술할 때 연락을 하던 사람들과 연락을 다 두절하고 친구들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한 2년, 3년 정도를 그때는 뭐 놀지를 않았어요. 아예 놀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 하나도 안 마시고 일과 집, 일과 집 하면서 강의만 했어요. 강의하고 제가 공부하고 그때 왜냐면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한 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한 15년 만에 강의를 시작한 거라 다 잊어버렸어요. 15년 지나면 그게 머릿속에 있겠냐? 생활을 해봐. 뭐 서울대 나왔어도 10년 지났는데 그게 다 머릿속에 있겠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보고 한 15년 정도 된 거지. 다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선생님 누나한테 누나가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누나 나 애들 좀 가르쳐야 되는데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새 수학 애들 뭐 봐? 뭐 정석을 봐? 뭘 봐? 그랬더니 어 그거 뭐 블랙라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블랙라벨을 다섯 권을 이렇게 사가지고 처음에 이게 프로 같은 기억이 나.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필 그거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그냥 그것만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한 거야. 근데 진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그 순간에 그 몰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남들이 일주일 걸려서 할 거를 하루면은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 진짜야. 근데 선생님이 그게 뭐 강사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요. 3년을 진짜 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뭐 맨날 밤에도 잠 안 자고 하고 그때는 또 아침에 선생님 제수종합반 수업할 때라서 아침에도 막 6, 7시 일어나서 수업 가야 되는데도 밤새서 막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강사로서의 어떤 경지에 딱 이를 수가 있게 된 것 같아. 학생들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강사를 하던 중간에도 보면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선생님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스터디 오기 전에.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이 적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들 수강생들을 다 카톡으로 상담을 해줬어요. 1대1 상담. 그 카톡 채널을 만들어서 그럼 학생들도 선생님 좋잖아. 지금 여러분들 Q&A에서도 선생님한테 답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카톡으로 하니까 뭐 실시간으로 알림 뜨면 내가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 하나 했어. 근데 대답을 해주면은 또 제 질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학생이랑 3시간 동안 카톡 붙잡고 뭐 미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한 학생들이 이해를 시켜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선생님이 확 뜬 거야. 유명해진 거지 갑자기. 이 친구라는 사람한테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9월 모평 딱 보고 나서 2년 전이에요. 진짜 학생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하루에 막 300명씩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카톡이 알람이 300개가 와 있는 거야. 진짜 농담이 많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3일 정도를 거의 잠을 못 자고 연속으로 카톡 답변. 모든 애들에 상담을 내가 다 해줬지. 그렇게 이렇게 하고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팔이 잘 안 움직여요. 프로 게이머들이 팔이 왜 아프고 부상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지금도 그래. 요즘도. 강의 촬영도 많이 하고 집에 가서도 이제 핸드폰으로 하고 컴퓨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팔이 아프고 얘가 잘 안 움직이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래도 죽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뭔가 내가 막 목표를 갖고 내가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 순간에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난 캐스트에 오늘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거잖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강사니까 그 강사라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미쳐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잖아. 그럼 수험생이라는 그 시기에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즐거운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지만 선생님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더 좋지. 당연히. 그냥 누워있는 게 좋고 재밌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미쳐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미쳐가지고 몰입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렇게 좀 미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수능을 잘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수능을 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아 오케이. 물론 그 전에 게임에 미쳤었던 시기가 있지만은 게임에 미쳐있었던 그 몰입을 가지고 오케이 수능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해서 미쳐가지고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랄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거기에 미쳐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선생님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약간 그 음악이라던가 그런 게 좀 미쳐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맨날 기타 치고 맨날 밴드하고 공연하고 공연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축제 기획 같은 것도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직업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일본 딱 갔을 때에도 선생님이 이제 일본 유학 갔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전 예전 캐스트에 말했어. 유학 간 게 아니라 그냥 300만 원 들고 그냥 간 거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처음에 일본어도 하나도 못했는데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학교를 등록을 뭐 이렇게 그 랭기지스쿨 같은 거 있잖아. 일본 학교 같은 거. 근데 그걸 등록을 해야 되긴 해서 비자 때문에 해놨는데 그냥 3개월 동안 뭐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이랑 맨날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냥 일본에 미쳐가지고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알게 된 거지.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축제 예술감독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 프로듀서를 한 거야. 기획자, 제작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어디에 뭐 취직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그 우리 나의 스승님이 있어. 그 스승님이 공연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지. DVD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럼 옛날에 이제 재밌었던 공연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런 명작들 있잖아. 여러분들도 뭐 띵작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니까 오! 되게 재밌는 세계가 새로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3년 정도에 그게 미쳐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알바를 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 돈을 딱 어느 정도까지 모으냐면 비행기표를 살 수 있을 정도로까지 딱 모아. 그럼 무조건 비행기표를 사. 그걸 외국으로 가는 거야. 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막 보고 오는 거야. 그거를 한 3년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공연을 막 몇백 편을 본 거지.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 외국으로 가가지고 공연을 보고 또 돌아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돈이 없잖아? 그럼 또 열심히 일해야지. 그죠? 그래서 막 우동도 만들고 막 머리에 수건 두르고 일하시마세! 이러면서 이제 고기도 굽고 이러면서 도넛치도 만들고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미친듯이 하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공연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하시는 프로듀서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맨날 외국에 나가겠어?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했던 거지. 그냥. 나는 그냥 했던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돼 있고 그리고 외국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쭈꾸리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서 처음에 공연을 본 거야. 독일을 그 다음에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갔다?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가니까 어? 똑같은 공연이 또 있는 거야. 어? 이 사람 여기 또 안 있네? 어? 이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랑 이제 막 대화도 하고 그럼 처음에는 이제 나도 잘 모르니까 뭐 대화를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주 보게 되면은 야! 너 그때 그거 재밌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또 그 전문가들을 이제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편견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야! 너 뭐 하니? 너 뭐 직장이 어디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하다가 어? 너 한국인이야? 근데 너 일본에서 산다고? 어? 근데 너 공연 보러 오는 거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일본 갈 때 너가 가이드 좀 해줄래? 너가 안내 좀 해줘.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던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프로듀서들 이런 사람들이랑 또 인연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거길 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만날 기회조차 없었겠죠. 내가 그냥 뭐 이메일 같은 거 보내가지고 제가 일본사는 이승효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 뭐 읽어주기라도 했을까? 그런 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거야.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것도 엄청 많고 그랬지만은 그냥 거기에 미쳐있었으니까 3년을 그렇게 했더니 뭔가가 나한테 쌓여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로듀서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그만두고 나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또 3년을 미쳐있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3년을 미치면은 못할 게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막 3년을 미치세요. 이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경험도 없고 나이가 어리니까 그게 힘들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전 퀘스트에도 말했지만은 선생님 뭐 군대 생활도 빡세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거 정신적으로 힘든 거에 대한 약간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건 힘들고요. 뭔가 막 큰 뜻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6편까지 남은 기간이 10일이니까 10일 동안만이라도 한 번 미쳐봐라. 그럼 어디다 미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약점에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 해결해봐라. 그래서 뭐 6월 달에 대단한 발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했더니 우와 내가 미친듯이 공부를 했더니 한 문제가 이게 했던 거에서 나온 거야. 그럼 기분이 좋단 말이지. 그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사소한 성공.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미쳐라!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게 막 부담이 돼가지고 아씨 어떻게 하지? 미치라는 게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도 좀 짧게 얘기한 게 이제 칼럼 있고 지난번 캐스트 TDB6, TDB6에 대한 캐스트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6월 1일 모의평가까지는 일단 한 번 진짜 미친 듯 해보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 다음에 6편 끝나고 나면 다시 리셋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6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어떻게 하지?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선생님이 뭐 되는 데까지 Q&A 답변을 내가 이제 할 거니까 하루에 뭐 100개, 200개까지 선생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특히 상담 같은 거는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도움을 드릴게요. 나도 그 이거를 뭐 언제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이제 그 선생님 학생 그 몇 명이 수강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계 같은 거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런칭했을 때에 비해서 그 점유율 같은 걸 보면 거의 한 20배 정도가 올라와서 그래프를 선생님이 만들어보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지금은 여기에 지금 미쳐있는 시기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또 답답한 게 있을 때는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알겠죠. 자 6평까지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물론 6평 전에 캐스 한 번 더 올릴 것 같긴 한데 뭐 지금이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니까 화이팅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꺾여있다 그러면은 힘내시고 뭐 특히 3월이나 4월 5월 뭐 모의고사 학평 4서울 모의고사 이런 것 때문에 꺾여있다 그러면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알겠지. 우린 6월만 놓고 가자. 그리고 6월 결과 보고 또 9월 보고 가자. 그 다음에 또 수능 보고 가자. 이렇게 1주 혹은 뭐 한 달 2달 이렇게 미쳐있다 보면 어느새 입시가 끝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아 후회 없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화이팅해요. 또 보자. 자 화이팅해요.